제가 중학교 시절에 있었거든요? 중2 때요, 제가 좋아했던 라면 있어요 중2 때 맨날 학원 마치고 학교 마치고 피방 갔다가 친구랑 뭐 10시까지 놀았어요, 보통 그 친구는 지금 군대 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놀았는데요 제가 친구 집 쪽에 GS25가 있었거든요, 친구 집 가면 쪽에 약간 데려다 주는 겸, 뭐 데려다 주는 느낌은 아니었긴 했는데 하여튼 편의점이 집 쪽에 있으니까 편의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가는 길인데 집 가기 한 400m 쓸데없는 말 제외하고 제가 라면을 추천할 건데요 추천? 추천이 아니라 그냥 먹었던 썰 풀게요 GS25에 오모리 김치라면 이런 게 있는데요 김치 컵라면 있는데요,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맛이 변한 거 같긴 한데 지금은 솔직히 맛이 좀 바뀐 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그땐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그땐 1500원이었는데 되게 진짜 맛있게 먹었고요 김치 들어간 게, 김치 씹히는 게 맛있고 근데 김치가 엄청 좀 독한 느낌? 하여튼 그냥 오모리 김치라면 한 번쯤 드셔보니, 드셔보시는 거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맛은 어떠냐면 맛은 묵은지고요 그리고 좀 김치가 독해요 간이 세고 난 먹었을 때 좀 짜요 짜고 국물이 맛있어요 면발은 좀 얇으면서 얇아요 얇은데 엄청 얇은 건 아니고 좀 얇은 느낌 진라면보다 좀 더 얇은 느낌 이고 그냥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또 라면 추천을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보게, 올릴게요 알겠죠? 빠이